광부의 삶 특별편 리부트입니다. 그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1쾌 7캐릭을 합니다. 1쾌를 7개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리부트 283 쇄도 스카니아 281 캐슈 280 엠버 윈부 나로우 섀도 279 비숍입니다. 이렇게 7캐릭터 1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핫 윙봉 스테이크 야채볶음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광부의 삶 리부트 특별편 시작하기 압수 아이템과 메소등을 비웠습니다. 리부트 10시간 정도 사냥을 해줬습니다. 해논 슈터 노멀 카링 칼로서도 해줬습니다. 블링크는 다 줬습니다. 비숍 사냥을 1시간 정도 해주었는데 이것은 다음 광부의 삶에 합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리수는 194,807입니다. 사냥시간 10시간 정도입니다. 아획 321% 매횝 1736% 오토스틸 9%로 했습니다. 행운 불을 다 먹었습니다. 굿봄 경험치는 10% 정도 올랐습니다. 사냥매소 74억 7,581만 8,104매소 오로스 1억 1,739,465매소 주문의 흔적 6,131만 매소 황운의 이슬 2,218만 5,000매소 순록의 우유 1,204만 250매소였고 총합 76억 8,866만 4,819매소입니다. 스카니아랑 비교해본 결과 잼스톤과 주문의 흔적 말고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익차이는 39%와 오토스틸 5%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 광부의 삶 리부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